아, 팬텀 데미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만 정도 됩니다 아, 스탠 옆에다 켜놓겠습니다 수공정도는 켜놓을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아, 파티원에 일부가 없었거든요 아, 저도 보스 컷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스탯장 켜놓고 파이널 컷 쓰고 어디갔습니까? 아, 그냥 바로 쓸거야 됐어요 아, 조커가 쿨이었구나 나이스샷, 나이스샷 아, 이게 너무 왼쪽에다 두니까 왼쪽이 너무 안보이네 아, 조커가 쿨이 없구나 언제부터 쿨이었을까 고요 그렇습니다 아우, 위험한데요? 제가 바로 해야겠네 되나? 어, 그래서 에이스샷에 딱 피해주고 됐어 됐어 조커 가자 조커 가자 아, 다 못 때릴 것 같은데 아, 아니랬다 아니랬어 아, 정말 못 던졌네 정말 못 던졌어 아니랬어 너무 빨리 썼네 아니랬어 아니랬어 아, 조커 던지고 싶다 아, 이거 안 돼 하, 나이스샷 하는 건 없는데 너무 많이 남긴다 아, 이거 안 돼 이 세계를 지키겠음 알았다 하, 나이스샷 잘 안 돼 하, 나이스샷 아, 그렇게 하면 어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닿나? 죽은거같은.. 또 날라간거같은데 단거같은데 제거가 먼저 배치를 따네 아 제거도 못했네 흠 얼마 넘었어 아 잠시만 제거 먼저 하자 이거 위험할거같은 그렇지 아마 이제 깨질거에요 그렇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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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졌네 아이고 스킬을 써야되는데 레츠도 다 썼는데 아 모르겠다 지금 싸봐 어 이게 사킬을 어 이거 맞추면 안되는데 아 또 못썼네 에이 지금 울타이니 잘 못맞추네 어우 벌써 스택이 이렇게 많이 쌓였네 아 이거 망했다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죽었죠 아 안죽었나봐 아 뭐야 왜 갑자기 뒤늦게 죽어 죽을거면 빨리 죽던가 오케이 망겜 갑자기 죽었어 아 이게 좀 운이 없었던게 장단점이 있는데 블랙댁이 던졌을때 저게 터지면 제가 안죽거든요 아 운이 없었다 아 아 죽겠는데 다이메에 낄 여유 없을거 같은데 되나요 아 이거 그렇게 되죽네 하아 하필 저걸 썼네 이 타이밍에 하필 하필 저걸 썼네 아 나왔다 나왔다 하나 나왔네요 아 이것으로 팬텀 데미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